기어이 해야겠냐? 책 좋고 배우 캐스팅 다 됐고 제작비 투자 받는 것까지 확실한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좋다 니 마음대로 해봐 단 난 빠진다 흥하든 망하든 니가 다 알아서 하라고 에이 발가락 한쪽이라서 담궈놔야 후회 안 할텐데 나중에 내가 흥행해서 떼돈 벌면 배 좀 아플걸? 배 아파서 뒤져도 후회 안 할테니까 너 혼자 하라고 그럼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줘 뭔데? 이정혜 있잖아 걔 세븐스타랑 계약하면 이번 내 영화에 출연 좀 시켜줘 너 이씨 걔한테 흥심 품고 있지 걔 절대로 안되니까 딴 생각하지마 에이 너 단장이 벌써 침 발라놨구나 야 이씨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이정혜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돼 걔 건드렸다가 니 인생 종치는 거야 알았어? 걔 혹시 뭐 있는 거 아니야? 느닷없이 데려다가 전속 계약시키는 것도 그렇고 노 단장이 이렇게까지 세게 보호하는 거 보니까 뭐 있지 자식이 눈치는 빨라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어 창민아 계약서하고 인주 좀 가져와 너는 여기 좀 안 써 네 거기 제일 뒷장에다가 지장 찍어라 어 찾았고 아 아 정혜씨가 여긴 웬일이에요? 아 이 친구 오늘 부르 우리 세븐스타 전속 가수다. 너도 좀 잘 좀 봐줘. 아 이 친구 오늘 부르 우리 세븐스타.